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FM사람나무 팟캐스트 풀리페 소풍 지금부터 함께 가요. 태풍 랭링이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지나갔죠. 고양시도 농가뿐 아니라 아파트 베란다 유리가 깨지고 튼튼해 보이는 커다란 나무가 참혹하게 쓰러져서 평소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피해 입으신 분들 빨리 복구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한낮은 따가운 햇살이지만 가을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을식 재료 뭐가 있나요? 추석 전에 햇살이 나왔고 아파트 마당에서도 빨간색 고운 홍고추 말리는 광경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며칠 전 저희 친정엄마도 시중에 판매되는 고추가루를 믿을 수 없다고 모든 정성을 들여서 빨간 고추를 말리고 계시다는데요. 마른 고추를 반으로 잘라보면 곰팡이가 나 있는 것도 있어요. 모르면 그냥 다 한 번에 가루로 빻아서 먹게 되는데 하나하나 마른 수건으로 닦아서 잘라내 말려서 고추가루를 빻아오시죠. 그 수고로움도 모르고 몇 번 뒤집어만 드리고선 그동안 잘도 받아만 먹었어요.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 뭐 주고 싶은 그 마음도 이해가 되기는 해요. 합리화 쩔죠. 고추 외에도 가지와 호박 등을 말리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는 요즘입니다. 제철 채소류는 토란,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홍고추, 과일은 다래, 사과, 대추, 멜론, 포도, 오미자, 하우스 감귤, 청귤, 배, 밤 등이 있어요. 수산물은 전어, 꽁치, 연어, 꼬막, 뿔소라, 멍게, 바지락, 생굴 등이 있습니다. 추석에 제주도에 갔었는데요. 회국수를 먹겠다고 서귀포에서 제주시 쪽에 해녀마을 찾아갔다가 헛걸음을 하고 옆동네에서 전복죽과 뿔소라, 회와 멍게회, 전복회 등을 먹었는데 내장까지 넣어서 푸르스름한 죽이 색깔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 세 가지 회 중에서는 해산보다는 덜 딱딱하고 단맛이 나는 뿔소라가 신세계였어요. 찬바람이 부는 계절엔 뜨끈한 국물 음식이 생각나시죠? 국물 음식 뭐가 있을까요? 굴이 나는 계절이니까 매생이 헹궈 넣어서 매생이 굴국, 오동통한 굴 넣어서 얼큰한 굴 순두부찌개, 들깨가루 넣고 진한 버섯 들깨탕, 김치 송송 시원한 김치 어묵국, 오래전 돌아가신 저희 시아버님 최애 음식, 시금치 된장국, 고추씨랑 대파풀이 양파 껍질째 넣고 멸치 한 움큼 넣어서 얼큰한 육수 만들어 만두 넣은 만두 전골, 소고기 샤브샤브와 환상의 짝꿍 월남쌈, 오징어 넣고 칼칼한 고추장찌개, 아기 넣고 맑은 아기탕, 큰 새우 푸짐하게 대야찌개, 찬바람 불면 동태와 대구탕, 닭고기 삶아 짭조름하게 양념해서 닭게장, 무넣고 시원하게 끓인 늘 정답인 소고기 묵국, 감기 걸린 날 콩나물국에 김치 썰어놓고 고춧가루 더 넣고 먹으면 감기가 뚝 떨어지죠. 추억 속 음식은 그날의 풍경과 사람들이 떠오르죠. 냄새까지 기억나요. 오늘은 피부 조직을 재생시키고 면역력을 높인다는 바다의 우유, 굴을 이용한 굴 요리 3종 세트를 해볼게요. 매생이 굴국, 굴순두부찌개, 굴버섯전 이렇게 세 가지요. 첫 번째로 매생이 굴국 2인 기준입니다. 매생이 400g, 생굴 250g, 다진 마늘 2큰술, 참기름 1큰술, 국간장 반큰술, 물 2컵. 매생이는 소금물을 만들어서 헹궈 씻어서 물기를 빼놓고요. 생굴은 오래 씻으면 맛이 없어지니까 굴 껍질이 있는지 살펴서 골라낸 후에 체에 받쳐서 소금과 레몬즙을 넣은 물을 넣고 재빨리 씻어냅니다. 냄비에 굴, 다진 마늘, 국간장, 참기름을 넣고 볶다가 물 2컵을 넣고 끓입니다. 국물이 끓으면 매생이를 넣고 저어줘요. 진한 녹색인 매생이가 밝은 초록색이 될 때까지 끓이면 완성입니다. 매생이는 항암, 다이어트, 변비 개선, 피부 미용 등에 좋지만 찬 성질을 갖고 있대요. 많이 드시면 위장장애를 일으키니까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만 드세요. 다음은 맑은 굴, 순두부찌개 재료는요, 2인 기준으로 굴 150g, 애호박 3분의 1개, 순두부 1팩, 육수 3컵, 어간장 1큰술, 국간장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마늘 1 작은술, 청고추 1개 굴은 찬물에 소금과 레몬즙을 넣어 헹궈내고요. 애호박은 너무 얇지 않게 반달 썰고, 육수 3컵을 넣고 끓이다가 애호박을 넣고 다시 한소큰 끓이고, 다시 끓어오르면 순두부를 숟가락으로 뚝뚝 떠넣습니다. 어간장 1큰술, 마늘 1 작은술로 간을 하고, 마지막에 굴을 넣고 떠오르는 거품은 걷어냅니다. 청량고추를 어슷 썰어놓고,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하죠. 마지막으로 굴버섯전, 2인 기준입니다. 재료는 표고버섯 6개, 느타리버섯 300g, 팽이버섯 1봉, 계란 2개, 청고추 1, 홍고추 1, 굴 1줌, 식용유, 팽이버섯은 길이대로 반으로 자르고, 느타리버섯은 소금 한 꼬집을 넣은 물에 살짝 데치거나, 버섯을 손에 들고 잘게 찢어놓습니다. 표고버섯은 채썰어서 간장, 참기름으로 밑간을 해두고요. 굴은 청주, 후춧가루로 밑간을 하고, 청, 홍고추는 채썰습니다. 계란은 씻어서 깨고, 소금 3분의 1 작은 수를 넣고, 준비한 버섯, 굴, 고추체를 넣고 섞어놓습니다. 기름을 팬에 두르고 달궈지면, 한 숟가락씩 떠서 노릇하게 지져내는데요. 밀가루 없이 계란 넣어 만든 전이라, 위장 안 좋으신 분들도 탈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식이섬유가 많은 버섯이 들어갔으니 기름도 잘 배출해주겠죠. 저는 기름은 올리브유나 믿을 수 있는 생땡표 유채유를 쓰는데요. 식용유에 조리한 음식은 한 끼에 다 먹을 양만 준비하셔야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름이 공기와 접촉해서 산폐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축적되는 기름으로 변한대요. 조금씩 요리해서 드시고, 쓰고 난 기름은 비누재료로 모아두세요. 환경과 건강을 책임지는 밥상, 주부의 책임이죠. 굴요리 만나게 해드시고, 저희는 10월에 다시 만나기로 해요. 오늘도 행복을 선택하고 즐겁기로 한 풀립 최은영이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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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